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요즘은 정말 여행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살짝 조금 덥기도 했었는데 구독자님들께 가을에 가면 정말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전남 순천인데요. 순천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천 여행지는 총 8곳을 알차게 준비했는데 크게 3가지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순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순천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인스타 감성 넘치는 순천 여행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첫 번째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4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8,000원, 어린이 4,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음 여행 코스로 소개해드릴 순천만 습지와 같이 가시려는 분들은 스카이큐브 통화권을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스카이큐브 통화권은 성인 14,000원, 어린이 8,0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장시간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1월에서 2월하고 11월에서 12월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월하고 4월 그리고 10월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5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만, 관람시간 1시간 전에 맷불 시간이 끝나니까요.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큐브 통화권은 순천만 국가정원하고요. 순천만 습지의 통화 이용권,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로 이동하는 스카이큐브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순천만 습지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된 곳인데요. 박람회가 폐막한 뒤에 2014년 4월 20일에 순천만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적으로 개장했고, 2015년 9월 5일에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세계정원 13곳, 해마정원 16곳, 참여정원 32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의 각 정원의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약 92만 6천 제곱미터의 넓이로 대략 28만 평 넓이로 정말 엄청나게 넓어서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시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관람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지난번에 걸어다니면서 촬영했던 영상하고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람차를 타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니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동문 입구 근처에서 표를 구매해서 탑승했는데, 성이 3천원, 어린이 2천원에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관람차를 타고요, 한바퀴 도는 데는 대략 25분 정도 걸리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주요 포인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각 정원에 대한 설명도 나와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으로 입장하시면, 순천 호수정원 가운데 꼭 올라가고 싶은 언덕으로 생긴 봉화연덕이 나오는데요. 봉화연덕을 중심으로 세계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정원에는 일본정원, 영국정원, 중국정원, 프랑스정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은 네덜란드 정원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적인 풍차와 함께 사진찍기에 참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참여정원이 있는데, 각 지역 혹은 단체나 기업에서 조성한 정원입니다. 세계 테마정원에서 중국정원까지 구경하셨다면 꿈의 다리를 건너서, 서문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꿈의 다리는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있는 미술관입니다. 길이 175미터인 꿈의 다리는 전세계와 우리나라에서 모인 어린이 그림 14만여 점으로 꾸며져 있는 다리입니다. 이 꿈의 다리를 건너면 스카이큐브를 타고요. 순천만 습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큐브는 정원역하고 문학역을 오고 가는 국내 최초의 소형 무인 궤도차인데요.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교통 혼잡으로부터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약간 케이블카 비슷한 스카이큐브를 타면 바로 순천만 습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두 번째는 순천만 습지입니다. 순천만 습지는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8천원, 어린이 4천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스카이큐브를 타고 이동하시는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큐브를 타고 문학역에 내리면 순천문학관이 있는데요. 순천문학관은 순천 출신 문학인 정채봉님하고 김승욱 작가의 생애아하고 문학정신을 기리고요. 순천 시민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초가집으로 되어있는 문학관은 김승욱관하고 정채봉관 그리고 글빵심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김승욱 문학관은 순천만의 안개를 소재로 한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저자, 김승욱의 작품세계가 담긴 공간이고요. 정채봉 문학관은 순천에서 태어난 동화작가 정채봉의 상가 문학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글빵심터에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밖에는 제기차기라던지 투어, 행위치기 같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열차를 타고 순천만 습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약간 날씨가 덥긴 했는데 순천만 습지에 갈대에 이제 서서히 갈대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순천만 습지에 가시면 갈대꽃이 더 많이 피어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천만 습지는 우리나라 명승 제41호이기도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순천만 습지는 갈대밭을 걸으면서 사진찍기 참 좋은 곳인데요. 저는 순천에서 이 순천만 습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워낙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갯벌 아래를 바라보면 칠게라던지 짱뚱어 같은 녀석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천만 습지는 댓글길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무장용 관광지로도 좋고요. 겨울에 가면 머리 위로 철새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풍경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만 습지에 가시면 용산전망대는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습지에 갈대밭을 걷다보면 나지막한 산이 나오고요. 이 산 위에 아주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용산전망대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용산전망대에 다녀왔었는데 순천만 습지 초입부터 왕복으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잡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용산전망대에서 보는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음번에는 일몰 무렵에 방문해가지고 빨간 노을도 꼭 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멋진 갈대밭을 지나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릴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자연생태관하고 순천만 천문대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관은 순천만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순천만 천문대는 철새 탐조하고 천체 관찰을 할 수 있는 국천관입니다. 그리고 타고 왔던 갈대열자를 타고 문학관역에서 다시 스카이큐브를 타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순천만 국가정원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 순천만 습지를 빠르게 돌아보시는 게 목적이라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통합권을 구매하시면요.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습지의 입장료 그리고 정원에서 습지로 이동하는 교통평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한 순천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습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템화는 순천의 먹거리 맛집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천에서 먹었던 아침, 점심, 저녁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세 번째는 순천 아랫장입니다. 순천 아랫장은 전날 순천시 장평로 60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순천 아랫장은 2일하고 7일에 장이 들어서는 5일장인데요. 전국의 5일장 중에서 최대 규모이면서 1일 이용객은 2만명이 넘고요. 부지 면적은 약 3만 3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곳입니다. 순천 아랫장은 순천 주민분들을 넘어서 구레나 곡성, 보성, 화순, 광양의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도 찾는 장인데요.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해서 순천만하고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같은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일부러 장날에 맞춰서 갔었는데요. 아침 9시 전에 아랫장에 도착했는데도 장이 들어서는 골목에는 상인분들하고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홍합을 손질하기도 하시고요. 맛있는 간재미일을 즉석에서 떠주시기도 하고 전이나 족발, 과일까지 정말 없는게 없는 곳입니다. 시장에서 먹거리 구경하고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순천 아랫장에서 유명한 국밥 한 그릇 하셔야 하는데요. 순천을 넘어서 전국에서 유명한 건봉국밥입니다. 아랫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눈에 띄는데요. 팔팔 끓는 가마솥에서 끓이는 국밥이라서 정말 걸쭉하면서 깊은 맛입니다. 시장에 있는 국밥집이라고 해서 허름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정말 깔끔한 실내에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특히나 아침 식사로 정말 든든하니까요. 아랫장에 가시면 시원한 국밥도 한 그릇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네번째는 도원경입니다. 도원경은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30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도원경은 짱뚱어탕 전문점입니다. 앞에서 순천만습지에 칠계라던지 짱뚱어가 많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순천에는 짱뚱어탕이 유명한데요. 저도 짱뚱어탕을 먹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도원경은 꼬막하고 짱뚱어 요리로 유명한 집이라서 웨이팅이 있었는데요. 저도 10분정도 웨이팅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하고 와서 꼬막은 먹지 못하고 짱뚱어탕만 먹었는데 짱뚱어탕은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짱뚱어가 통째로 들어있을까 어떤 맛일까 궁금했었는데 약간 추어탕하고 비슷한 비주얼과 맛이었습니다. 비린맛 전혀 없고요. 약간 구수한 맛이 나면서 시원한 국물 맛이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맛있다보니까 다음번에도 순천에 놀러가면 짱뚱어탕을 또 먹어보려고 합니다. 순천에 가시면 순천의 대표 먹거리이면서 몸까지 건강해지는 짱뚱어탕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다섯번째는 풍미통닭입니다. 풍미통닭은 전남 순천시 성남 뒷길 3 풍미통닭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백종원의 3대천왕이라든지 허영만의 백방기행 같은 여러 맛집TV에도 많이 나온 곳입니다. 풍미통닭은 1984년부터 영업을 해서 대략 40년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순천의 마늘통닭의 원조집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백년가게이기도 한데요.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백년전통을 자랑할 혁신성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풍미통닭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고요. 주문하면 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리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풍미통닭은 마늘통닭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마늘통닭 말고도 후라이드통닭이라든지 시골통닭, 닭똥집 같은 메뉴들도 있습니다. 풍미통닭이 맛있는 이유가요. 통닭을 압력밥솥에서 튀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통닭의 바삭바삭한 맛이 다른 곳과 견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통닭이 마늘에 얹어서 나오는데 이 통닭은 먹기 편하도록 직원분께서 손으로 먹기 좋게 손질해주십니다. 통닭에 맥주가 빠질 수 없으니까 맥주 한잔하면서 마늘통닭 드시면 아주 끝내줍니다.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양배추 샐러드가 그 맛을 더해주는데요. 풍미통닭은 닭가슴살을 먹는 방법이 약간 특이합니다. 닭가슴살을 기름장에 찍어서 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그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저는 다 못먹어서 남은건 포장을 해서 다시 집에서 먹었는데 집에서 먹어도 맛있더라구요. 순천에 가시면 마늘통닭의 원조 풍미통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순천여행 테마는 인스타 감성 넘치는 순천의 핫풀인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여섯번째는 청춘창고입니다. 청춘창고는 전남 순천시 역전길 3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춘창고는 순천역 인근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22개의 청년 점포하구요. 공연하고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난 곳인데요. 젊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청년들의 창업공간이기도 한 청춘창고는 가격이 합리적이구요. 점포마다 특색을 갖추고 있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 높구요. 내부에 들어서면 공연장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그 위쪽에는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분들이 운영하시는 점포이다 보니까 내부 분위기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각적으로 되어있는데요. 1층에는 먹거리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구요. 2층에는 악세사리나 공방같은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며 1층에는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이유부, 커피를 판매하는 오늘은 디저트를 판매하는 밀당, 젤라또를 판매하는 악기염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점심으로 짱통어탕을 든든하게 먹고와서 악기염에서 쫀득쫀득한 젤라또를 먹었습니다. 2층에는 레진공방 귤샵이라던지 하이미 사진관, 네일아트 네일로, 오늘타로 꽃집 등등이 있구요. 외부 테라스에 가면 기찻길 역을 배경으로 사진찍을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순천에서 젊은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청춘창고에도 더욱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일곱번째는 브루웍스입니다. 브루웍스는 전남 순천시 역전길 61로 찾아가심대는데요. 순천의 커피 맛집이면서 순천 인스타 핫플이기도 한 곳입니다. 브루웍스는 앞에서 소개해드리는 청춘창고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이 포스로 가시면 좋은데요. 워낙에 순천 핫플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부터 어르신까지 브루웍스를 즐기고 계시더라구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곳이 순천 핫플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안쪽에는 클래식한 자동차부터 바이크,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커다란 태엽같은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커다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꾸며져 있구요. 1층하고 2층 그리고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날이 더워가지고 야외공간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있었는데요. 야외공간도 날 것 그대로 보이는 딱 인스타 감성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브루웍스에서 카카오라떼를 마셨는데 코코와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구요. 순수한 에카드로 팔로산토 카카오로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브루웍스 내부가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카카오라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루웍스는 그 밖에도 디저트 종류도 판매하고 있어서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드셔도 좋구요. 순천에서 인스타 핫플을 찾으신다면 브루웍스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여덟번째는 순천 양조장입니다. 순천 양조장은 전남 순천시 역전길 57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리 브루웍스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순천 양조장이 역시 순천 인스타 핫플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직접 맥주를 양조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사실 순천 양조장은 햄버거도 유명하긴 한데 제가 방문했을 때 브레이크 타임으로 햄버거는 먹지 못하구요. 순천 양조장에서 양조한 순천특별씨를 마시고 왔습니다. 순천특별씨는 약간 열대과일 풍미가 나는 맥주인데요. 순천 양조장의 대표 메뉴인데요. 약간 쌉싸름하면서 맛이 정말 좋더라구요. 맥주는 캔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서 포장해서 집에서 마실 수도 있구요. 2층에도 상당히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서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기에도 좋더라구요. 순천에서 감각적인 양조장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싶은 곳을 찾으신다면 순천 양조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8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 외에도 순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요. 순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남동관광샵 앱인데요. 남동관광샵 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면서도 순천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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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